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18번과 19번의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18번 문제를 목적 추론으로 내는 학교는 보통 학교에서 목적 추론을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요 짧은 글들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외워두셔도 내신 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처음부터 갑니다 내 이름은 My name is Anthony Thompson and I'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ce Association 동사는 두 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On behalf of는 한 단어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우리 교재에는 On behalf of를 여러 가지를 썼는데 특히나 편지글에서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의 대표로 쓸 때 On behalf of the Residence Association 입주민 대표를 조합을 대표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Our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has been working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은 has pp니까 완료 시제가 되어 있죠 완료는 기본으로 과거라는 개념을 갖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비동사하고 ing 비동사와 ing working 이거는 또한 진행 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has been working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has been working well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당신의 참여 덕분에 덕분에 아주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됐네요 However 최근에 근데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has recently occurred 그리고 문장의 여기를 빨간색 펜 같은 걸로 잘라주세요 오케이 자르셨습니까 occur 이란 동사는 우리가 여러 번 동사의 성격규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O-C-C-U-R 이란 동사는 발생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얘는 을률이 궁금하지 않은 자동사죠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보호를 받거나 혼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수동태도 불가능하고 플러스 목적어가 나올 일도 없다 인거죠 근데 이 자동사에 뒤에 that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that을 어떤 색으로 칠하는지 한번 봅시다 that need your attention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민트색이 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동사 다음에 s가 붙었어요 need s 그럼 뭐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얘기지 얘가 주어인데 얘는 사실은 지칭하는 바가 있는 거야 누구? 저 앞에 있는 a problem 제가 노란색으로 적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선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는 그 선행사는 바로 a problem 문제라는 단어가 됩니다 너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최근 들어서 발생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아마도 이 글에서 가장 괜찮고 문법이 될 만한 거리가 있는 글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that 대신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대신에 이 자리에 예를 들어 what을 쓰면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what이 뭐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 안 되느냐? 선행사를 포함하는데 선행사가 저 앞에 problem으로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위치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충분히 바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자리 대신에 나올 수 있는 who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는 가능하지만 what은 불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현재로는 주어진 날이 없습니다 given day가 한 단어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라서 문장의 주어를 no given day로 체크 여기까지 같이 갑시다 재활용을 위해서 주어진 날 의역해서 정해진 날이 없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t any time 자신들이 재활용을 원하는 때마다 아무 때나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this makes the recycling area messy messy는 축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회용서를 무슨 뜻? 지저분한 이란 단어죠 그래서 mess가 원래 명사로 들어온 거 지저분한 거라고요 그런데 y를 붙였으니까 messy는 더 지저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잘라 잘라 보시면 여기서 짤 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두 번째 중요한 구문 이것은 재활용 영역을 지저분하게 한다 맨날 사람들이 갖다 버리니까 재활용 많이 해보면 알잖아요 그 주변에 국물도 흐르고 쓰레기도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which requires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노동이나 비용 같은 것도 소요되는 것이죠 동사에 s가 붙어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위치는 계속적 용법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위치 대신에 that을 쓰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To deal with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부사적 The rest association 입주민 회의는 has decided on a day to recycle 재활용을 하는 날 하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has decided and after 지금까지 결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어디서 명령질이야 이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요일날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막 상황 설명한 거죠 그래서 수요일입니다 된 거죠 영어에서 Wednesday에다가 s가 붙으면 수요일날은 수요일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 중에 하루 밖에 없잖아요 근데 Wednesday 쓰니까 매주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 On Sundays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m sure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much more pleasant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조치가 우리의 아파트 단지로 하여금 look much more pleasant 이때 make는 사역동사가 돼서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이 나와서요 그래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much more pleasant 훨씬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일주일에 하루만 딱 쓰니까 나머지 사람은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계속 재활용품 속 어떤 사람 버렸다가 거기서 또 가주 가고 막 차 오고 어떤 사람이 했는데 비 와서 막 흥건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는 보라색으로 중간에 들어갔다 왜냐면 부사의 위치는 랜덤 하니까 Thank you for로 한 단어로 묶어지는데 협조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Cooperation은 철저히 잘 보세요 단어 중에서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특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operation인데 Cooperation은 COR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명사로 기업, 법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Cooperation 협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모르고는 어휘 같은 거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Coop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말고요 Cooperation, 함께 협동하는 거, 협조 이런 단어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18번 문제는 이렇게 읽어봤고요 바로 저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와 19번을 내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게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한꺼번에 파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지문 갑니다 My name is Anthony Thompson and I'm writing on behalf of the Residence Association On BF of, 기억나시죠? A recycling program has been working well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작동했는데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However, a program has been occurred Program occurred that Problem has recently occurred that 대절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problem 처음 열리는 걸 꾸며준다고 했고요 Because no given day for recycling residents are putting their recycling out anytime 이것은 this makes recycling area를 messy 지저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그것은 requires extra labor and cost 추가적인 노동과 비용을 들게 하는 겁니다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 Residence Association 그래서 입주자 협회는 has decided on a day to recycle 재활용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봤습니다 I'd like you to know I'd like to know you I'd like to let you know 너가 알기를 바랍니다 Know that you can put out your recycling on Wednesdays only 수요일에만 I'm sure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 look much more pleasant Make, 목적어, 목적격포어 아까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못했지만 멋치는 비교급 수식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이었습니다 18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쭉 빠르게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는 이런 쪽에서 잘 쓰고 싶으면 좋아요 잠깐 멈추고 가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다 확인하셨으면 다음 19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내기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19번은 여러 가지로 별게 없는 패닉 상태 공포에 질린 상태에 대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만 봅시다 It was a day I was due to give a presentation of work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 일터에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다 Be due to ~~할 예정이다 Not something I do often 근데 내가 자주 하지 않는 무언가다 일터에서는 발표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나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게 됐다 As I stood up to begin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I froze 동사 원형 No 동사의 과거 형태 잘 보세요 freeze란 동사의 원형이고 froze로 과거 동사가 됐습니다 얼어붙었다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긴장해서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냉담한 마치 바늘로 찌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를 마구마구 타고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starting in my hands 특히 내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 기억나시죠? 어때요? 손이 덜덜덜 떨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피가 안 돌고 이런 느낌 들잖아요 손이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런 것들 Time seemed to stand still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에서 still은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정적인 정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죠 시간이 팍 멈춘 느낌 As I struck to start speaking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발표는 And I felt a pressure around my throat 목 주변에 압박이 있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전 상태니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목이 막 물도 안 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As though 마치 내 목소리가 Was trapped 잡혀있고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가정법으로 쓰여지는 그 as if 하고 as though인데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근데 과거 시체니까요 이때는 가정법이 아닌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으로 내기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낸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죠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faces blur 허리 드릿한 형체에 사람들의 눈을 살펴보면서 분사구문 Gazing의 ing 능동주의 능동 나는 깨달았는데 They were They are were all waiting for me too 내가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딱 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미칠 노릇이죠 차라리 좀 떠들던가 나는 관심이 없던가 이러면 되는데 내가 긴장한 거를 사람들이 긴장하는 게 더 더 긴장되는 거잖아요 내가 긴장했는데 지들끼리 막 놀고 있어 그럼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By now 지금쯤이면 이제는 I knew I couldn't continue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문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라기 보다는 길이도 짧기 때문에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분위기 심경에서의 패닉 상태에 있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태에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으로 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 몇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 범위가 많지 않은 학교라면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되게 어찌 보면 기상천외하게도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쉬운 걸 낸다는 얘기는 내가 좀 더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간단하게 시간 드리고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그대로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1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못 봤으면 잠깐 후레도 잠깐 봐주시고 읽은 다음에 동영상 강의 끝나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It was a day I was due to give a presentation of work 19번 발표할 날이었다 Not something I do often 내가 자주 하지 않는 무언가다 As I stood up to begin, I froze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Chili, beans, and noodles filling crapped over me starting in my hands 내 손에서 시작하면서 분사구문 똑같이 분사구문은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our faces 아이엔지 아이엔지 출발한 거 기억하시고 다음 갑니다 좀 어려운 문장 Time seemed to stand still as a stronger star speaking Fed a pressure around my thought As though my voice was trapped and couldn't come out 여기서는 stand still이 은근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as though의 의미도 잘 보시고요 Gazing around at the blur of our faces 얼굴이 흐릿한 상태를 보면서 Realize they were waiting for me to begin 내가 시작하기를 내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But by now I knew I couldn't continue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우 힘들어 보이네요 19번 지문 여기까지입니다 자 18번, 19번 지문을 함께 봤으니까 반드시 혼자 공부 살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